강서구는 남다른 열정과 봉사정신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한 구민을 찾아 강서구민의 자긍심과 귀감으로 삼고자 오는 8월 27일까지 제25회 강서구민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. 시상부문은 지역사회발전, 구민화합봉사 등 5개 부문으로 대상 1명을 포함해 총 9명 이내로 선정합니다. 추천 대상자는 강서구에 3년 이상 거주한 구민, 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며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동일 세대원이 아닌 20명 이상의 구민추천이 있어야 합니다. 최종 수상자는 공적내용사실조사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10월 중 진행할 예정입니다.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강서구청 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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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